왜 이렇게 소심하게 와 범죄자가 범죄자는 난 범죄자 아니라니까 누명 쓴 거라니까 일단은 범죄자라고 아니야 누명을 벗기 전까진 범죄자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결국 탈옥하면 범죄자 되는 거 아닌가 아니지 탈옥해서 증거를 빨리 수집해야지 근데 탈옥한 죄가 있는데 아무리 누명을 썼다니까 아니야 누명을 써도 탈옥을 할 수 있지 누명을 썼으니까 여러분 지방인 말 들으면 큰일 나요 지방아 우리가 죄를 지었어 나는 뭐 훔쳐먹은 거 없는데 아니 넌 훔쳐먹은 거 있어 어디? 바로 빗자루들의 마음 에이 찰떡아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탈옥을 해야 돼 여기 근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으로 하면? 지방인은 또또해서 못 지나가 아 피자에 걸리네 지방이잖아 맞아 맞아 여기 도둑 있다 도둑아저씨가 우리 도와주러 왔나봐 일로 나가래 어? 오! 오! 교두기가 딱딱 여기에 누가 구를 파놨구만 그러네 완전 잘 파놨네 어 여기서 계속 공사하고 있어 어? 어 그러네? 계속 아저씨들이 이씨 우리가 두명을 쓴 건가 보다 제가 한번도 얘기 안한거 같아 페파로니 피자 아니야 이거는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아 콤비네이션이야 페파로니 피자는 햇만 있어야해 아니 근데 냄새나 여기 어쩔 수 없어 하수구로밖에 탈출할 데가 없나봐 아 냄새 모든 재수들이 다 화장실을 쓸텐데 아하 더러워 지방이 탈옥 못하겠네 나는 다시 감빵으로 간다 아 지방아 욕심내지 말고 지그재그로 오라고 나 다리 길어 기다려 봐봐 아니야 너 짧아 이거 봐 짧잖아 나 진짜 욕심 안부릴게 왜 욕심을 부리는거야? 자 이거 뭐야 어떻게 나가 오오오오 우와오오 오오오오오 그냥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위에 뚫려있는 데 없나? 헉 저거 뭐야 아 밑에 숨어야되네 지상아 너 왜 안할려주냐 척하면 척 뻑하면 뻑이지 욕한거야 지금? 아니야 욕해 아니야 왜이렇게 소심하게 와 범죄자가 범죄자는 난 범죄자 아니라니까 누명성거라니까 일단은 범죄자라고 아니야 누명을 벗기 전까진 범죄자야 어쩔수 없어 근데 우리 결국 탈옥하면 범죄자 되는거 아닌가 아니지 탈옥해서 증거를 빨리 수집해야지 근데 탈옥한 죄가 있는데? 아무리 누명을 썼다니까 아니야 누명을 써도 탈옥을 할수있지 누명을 썼으니까 여러분 지방이 말 들으면 큰일나요 감빵을 갑니다 감빵 감빵 와 지방이 뭐야 지방이 한번 탈옥을 데리고 가야겠는데 나 수련 수련 잘했어 그러니까 수련을 잘했네 완전 탈옥의 신이야 탈신이야 탈신? 응 탈신이야 이얍 계속 올라가자 내가 자로보다 앞에 가는거 되게 처음이야 되게 처음이야? 오 계속 앞서가네 여기도 날아갈거 같은데? 오 짤렸다 보자 안짤렸어 뭐야 아까 저기 아니야? 나왔다 우리 여기로 저기 우리 저기쪽에서 탈출했잖아 여기 우리 여기 있었어 여기야 지방아 너 어디갔어? 아 거기야? 여기야 지방아 내가 착각했네 어 또 출발해보자 열어주세요 아저씨 여기로 가라며요 어서 열어주세요 저기로 가기 키카드 위에서 뭔가를 찾아야되는거 같아 키카드 찾아야돼 키카드 키카드? 응 오 키카드가 어딨을까? 이거 누르면 더 나오나? 찾아보자 키카드 슉슉 어? 어? 여기 한풍구가 열려 어? 누굿봐 어 뭐야? 어 나 못들어가 여기 왜 열려 어? 왜 경찰아주씨다! 아 경찰을 빨리 어떻게 해야되겠다 차고있어 경찰아주씨 근데 살금살금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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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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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어? 어 챙겼어 챙겼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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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올게 조심히 챙겨올 조심히 경찰서씨 깬다 야 아이고 나 안돼 뭐해 저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지방 지금 탈출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빨리 오라고 딩 카드를 들고 가자 키카드 어? 여긴 뭐지? 여기다 거기는 뭐야? 반대쪽에도 길이 있네 어? 안 따라가야지 반대쪽으로 가니까 나 죽었어요 지방이가 아 그거 알려주면 안되지 알려줘야지 그래야 친구들이 안죽지 짠 나는 다음으로 넘어왔지 열어줄게 지방아 일로와 어? 열어줄 수 있나? 문 열어줄 열어줄 수 있잖아 열어줄 수 있다 좋아 좋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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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쇽 쇽 쇽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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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저씨한테 들이켰다고 지금 저 아저씨는 연기를 하는게 아니라 진짜 경찰이야 그럼 빨리 도망가야겠다 근데 나는 다시 처음으로 왔는데 지방이 뭐야 쩜 빨리 수련했다면서? 왜 감옥에 바닷물이 들어와 있어 바닷물 아니라 우리가 하수구 탈출해 갖고 하수국물이 넘친거야 하수국물이 굉장히 깨끗하네 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수영해도 되겠어 아 여기 눈 진짜 아프다 흠 난 아직 못가고 있다고 여기 있네 아저씨 여기 있고 흑 여기 뭐지? 내 계를 찾아 놨으니까 지방이를 데리러 가야겠다 흐흫 지방이가 지금 엄청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지방이를 데리러 가야돼 흑 흑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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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가 잘 오잖아 오 잘오네 다 연기야 연기 연기야? 이거 옆으로 보면 쉬워 제방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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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렇지 잘하고 있어 통과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이쪽 뜨거운 물인데? 이쪽으로 가야 돼 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 여기도 뜨거운 물인데? 어? 헉 이거 점프 가능해? 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 뭐라고 하는 거야? 슈이형 어 아 콜라를 먹으면 스피드가 빨라진데 아 정말? 나도 나도 치기 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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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콜라 이거 영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괜찮아요 우리는 감으로 알 수 있다구 아하하하하 내가 지금 눈치로 아는 거야? 눈치로 알 수있다구 오케이 오케이 한국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잘하면 돼 어 나 화장실이 좀 어 화장실로 가야되나봐 휴지 엄청꺼 지방이 사이즈에요 지방이 지방이 이렇게 큰일수 있어 우와 여기 변기 틀어놨는데 또 아 또 어쩔수 없지 탈옥을 하기위해서는 변기통으로 들어갈수밖에 오우 근데 여기는 누가 죽었나봐 여기에 화석이 있어 어우 그러게 어우 뭐야 이거 이거 밟으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밟을래 슈슈슈 슈슈 점프할 때 다 밖에 못하는게 진짜 아 누가 빨리 가나 해보자 어 좋아 지금도 시작이다 안돼 나 안보일때까지 내가 간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방이 조금 점프하는거 나오면 죽을거거든요 왜 안와 땜목이 안와 저거봐 저거봐 지방이 그거 그거 한다니까 어 땜목이 안와 어 뭐야 지방이가 저렇게 못한다고요 나한테 도전장을 날려 어 어 오케이 아 지방아 우리는 같이 탈옥을 해야돼 탈옥수 주제에 무슨 가치야 아니야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거지 어 땜목이 또 하나 아다 이상하네 땜목이 안오네 또 땜목이다 어 어디서 나오는거야 이거 땜목 어 여깄다 어 여깄다 오 땜목이 나를 기다리는구만 이거 놓치면 끝이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떨어지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독인데 점프해야 되나 에이 그냥 가면 될걸 정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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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나 점프했다가 죽을뻔했다 지방이 아 지방이 겁이 많아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 옥상이다 어 저기 잠깐만 이거 이거 불 켜져 오 지방이 신컨 신나는 컨트롤 신명나는 컨트롤 어허허허 심컨이 그게 아니라구 슛 슛 슛 슛 슛 슛 어 헬기다 어 다 왔나보다 헬기타자 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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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ار 세금세금세금세금세끙 좋아쓰레기인척하는거지 어허허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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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바로 우리 이걸로 경찰들이랑 싸우는거야? 어 맞아 그럼 우리 또 재짓는데? 이거를 여는건가? 얍 얍 얍 얍 열어주세요 여기가 아닌가봐 아무래도 저 위에 우리가 이제 변기를 뚫어야 되는 것 같아 와 부셔야 되나보다 좋아 우리가 부셔야 되는 변기 어 여기 토큰이다 뭐야 오 빽지 얻었다 우와 숨겨진 빽지가 있었어 자 여긴가요 이화장실? 어 여기가 아니네 어 어디 화장실이지? 어 여기 여긴가요 혹시 여기 여기 물넘치는 화장실 이화장실? 예쓰 찾았다 찾았어? 응 여기야 여기여기여기 오 돌아갑시다 오 오 길이 오 거기 다시 나가는 길이야 지방아 왔다 갔다 오 오 조심해 지방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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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어 이 위에 뭔가 길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돼 와 이 감옥 되게 크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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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아저씨 어 조심해야겠는데 우리 잘못하면 여기 갈리겠는데 아니 과목이 왜 이런걸 만들어 놓은거야 탈옥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만들어 아 아 우리는 죽었어 탈옥 실패 하하 내 최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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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도 돼 진짜 응 날 믿어보라고 알았어 너 몇번 탈옥해봤구나 그럼 우와 이게 밑에 떨어지면 갈리겠어 감옥에 이런걸 왜 만들어 놓은거야 여기 좀 이상해 그러니까 여기 혹시 범죄자 집단 으아악 야 여기 혹시 범죄자 집단 아니야 그래 우리가 착한이야 착한이 우리가 착해가지고 잡혀왔나봐 우리가 뭔가 이 경찰들의 부패한 모습을 발견한거지 아 큰일났다 맞지 근데 여기 밥 주고 다 해주잖아 아니야 밥 안줬어 막 바퀴벌레 줬다고 여기가? 그래 그 막 설군열차처럼 막 바퀴벌레 줬단 말이야 바퀴벌레? 좋아? 아니 나 바다하는 벌레가 싫어요 왜 지방에는 못먹는거 없는거 아니었어? 아니 벌레는 못먹어 내가 유일하게 못먹는거야 유일하게 똥도 먹어? 소용도 벌레라고 생각해야지 으하하하 여기 이상해 이상한 구멍 같아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어머나이네 이쪽으로 나가는건가? 어? 여기야 지방아 지금 지금? 어 여기 건너편으로 넘어왔다 아 근데 아까전에 걸려버려가지고 와 다 타락한거였는데 헉! 버튼! 삐익!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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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뚝이다! 으아아아악! 점프! 왜 충분하네 어? 거의 다운 느낌이야 헉? 독인데 독? 독을 조심해 항상 맞아 독을 조심해 독을 조심 야 독을 조심하라고 지상아 독을 조심하라고 지방아 나는 감염됐어 아 어떡해 지방이 그렇게 좀비 좋아하더니 좀비가 되는건가? 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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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좋아좋아 뭐야 길이 여기가 아닌가 혹시? 혹시 여긴가? 내가 보면 뭐였지 그러면? 열리는 데가 없는데 혹시 이명인가? 저긴가? 중간에 있는거? 여기 여기 거기 어떻게 얼어? 이렇게 아 짠 짠 와우 오! 곰은실이다 사형실이겠지 어? 사형실이네 그러네 돌려볼까? 징징 그럴 때 아니야 이러다 우리가 죽겠어 빨리 탈출해야돼 구경을 해도 저기서 구경할 순 없잖아 아악 이 친구들이 그냥 열어주면 안되나? 갈때마다 있는데? 이미 길을 다 뚫어놓고서 계속 으악! 갑자기 뚫어놨구만 여기다 쇽 이 친구들이 길을 뚫어놓고서 이제 잡혀온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같아 여기다 여기 이 친구 몇번 탈옥 해봤구만 어 저기다 여기 눈썰미가 좋은 친구야 여기 히히하하하 어? 이쪽으로 가는건 같은데? 어 여기 되게 얇은 실이 있어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어 왔다! 어 됐다! 어 언니 근데 이거 탈옥하기 참 힘드네? 헉헉 헉헉 너무 넓어 감옥이 엄청 넓은데 이거? 어 저기 여기 여기 식당인데? 어 배고픈데? 먹고와 먹고와 헉헉 헉헉 doctor 전의 예상 도둑이라서 훔쳤다고 하면 이불 speaks 아하하하 아니 려고El 얼른 오시오 즉 점프해 여기서 여기 점프였어 그냥? 그렇지 오오오오 아 뭔가 끝이 보이지? 어! 밖이다 밖 드디어 또 밖을 나왓구만 운동하는척에 빨리 헉pie 헉쌨 어 난 농구가 좋더라 슈! 골! 슈! 골! 슈! 골! 좋았어 자연스럽게 넘어갔어 좋아좋아 우리 여기 지나가다가 총 맞겠는데? 아 경찰아 총 쏘고 있는데? 괜찮아 표적인 척 연기하면 돼 표 그럼 맞추지 않을까? 아냐아냐 얘네 잘 못 맞추는 것 같아 이 친구 책 읽고 있어 정신이 없다고 어! 체포 당했다!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지방이 죽었어 어떻게 나 손 들고 있어! 나 만세하고 있어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안 걸릴 수가 있구만 어떻게 했어 얼른 오라고 친구 아 저 cctv에 걸리면 안되는건가? 일로 오라고 요기야? 그래 와 와 와 진짜 무서웠다 오 이 친구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어 냉장고로 들어가 어 냉장고에 먹을거 있나 찾아봤는데 그냥 문이었네 진짜 몰랐는데 여러분은 지방이 같은 친구를 데리고 다녀야되네 맞아 냉장고 문을 여러분 꼭 열어보시어야 합니다 냉장고 문을 누가 열어볼 줄 알았겠냐고 우유다 우유다 어우 치킨 냉장고 안에 들어왔어 뭐야 냉장고 좀 이상해 우와 이 냉장고 근데 맛있는거 짱많어 그럼 이상한게 아니라 좋은거 아니야? 좋은거야 좋은거 그 샌드위치 캐잌 엄청 큰데? 와 케이크 맛있겠다 인정 어디야 어 지방이를 따라오긴 했는데 음식을 밟는거야 짱짱좋아 짱짱좋아 여기 살고싶어 그럼 지방이는 여기서 살아 어 지방이 뭐해 짠 어 여기 지방이가 좋아하는 소스천지다 나는 소스를 들이마실거야 들고마실거에요 어 지방이 지금 먼저가 나 여기 살아도 돼 아니야 천천히와 천천히 여기서는 내가 타록할 수가 없어 아니야 타록할 수 있어 빨리 올라오 점프 점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예스 예스 오 이거 뭐야 껌인가 껌이네 지방이 올라와요 지방아 여기 계란이 썩었어 조심해야돼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아니야 썩은거 먹으면 탈난다고 여러분 따라하시면 저만 가능합니다 히 나는 계란 지방아 여기 나 계란 됐어 흑 계란? 응 이거봐 여기 옆에 너 자리도 있어 들어가 꼭 모른채 해야지 여기 니 자리도 마련해놨다고 내가 계란입니다 하늘에 400만원입니다 얼마라고? 어? 어? 아이 지방아 썩은건 내가 먹으면 안된다 했지 어허헣 뺏달라 어허 떨어진다 어허 걸렸뻔했다 휴우 요건 여기가 길이구만 지방이가 길을 모를거기 때문에 내가 알려줘야돼 어허 왜 죽었어? 불에 탔어 왜 갑자기 불에 타죽어? 지방아? 큰일이 아닐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방이 왜 갑자기 불에 탔지? 지방이 원래 불에 잘타 하하하하 아 진짜였어? 와우 이제 어디로 여기여기 저기 얼음에 데이면 우리 얼어 죽어 동사에 이게 냉장고라서 시원하구만 역시 슉 슉 슉 슉 슉 좋았어 좋아요 우와 근데 진짜 길다 요거 탈옥하기 힘드네 어 이제 냉장고에서 나온거 아니야? 어 이제 냉장고에서 살출했어 우와 괜히 들어갔어 예스 예스 오 뭐야 도넛에 빠져 죽었으니 행복해요 아니야 이거 도넛에 빠져 죽은거 아니고 커피에 빠져 죽었는데 아 커피야? 어허허허 경찰도 죽었나봐 경찰고자가 있잖아 어허허허허 어 이거 그거다 범인들 사진찍는거 그지? 어 한번 서볼까? 어이 섰다클 날 뻔했다 잠깐만 아 일단 뛰어 지방아 빨리 뛰어 우리 둘이 하고 있어 섰다가 클래고 새로 안아줍시다 어 얘 친구들이 또 파놨어요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 세면대에서 뭐가 나오는거야 도대체 세면대에서 독이 나오고 있어 이 친구들 또 여기 또 화장실을 파놨어 이 친구들 화장실 전문이구만 이거 여기 화장실이 안남아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화장실이 왜이렇게 많아 여기 멀쩡한 화장실 찾기 힘들겠는데 근데 끝이 보이는거 아닐까 이제 근데 이정도면 이제 탈출할때 된거 같아 빨리 나가게 해줘라 와 나 탈출하고 싶어 나 토할거 같아 이제 너무 갇혀있어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어 죄를 짓지 맙시다 밖을 나갈 수가 없네 계속 왼쪽으로 미루야? 미루야 미루야 미루어 바뀌었다 큰일났다 그쪽으로 가보자 여기서 우린 성장이 될때 뼈다귀가 될때 지방이 뭐라고 하는지 목소리가 잘 안들려 크게 말해야돼 우린 여기 뼈다귀가 될거라고 아니야 여긴가 길이? 이정도로 깊이 들어왔는데 여기 길 아니면은 아 기억 안나는데 아 오케오케오 다행이다 오 여기 나가면 아 안돼여기 되면 안돼 지방아 여기 여기 길이 따로 있다고 오 여기도 안되었어 걱정마 지방이 들어갔어? 지방아 나는 죽어 나는 안돼여기까진가봐 짜 짜 짜 됐다 점프를 열심히 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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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아 진짜 어 다른친구들이다 정보를 좀 캐내야겠어 기다려봐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뭐라는데 어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래 아 오빠 아 왠네 먹을것만 캐오냐고 길 어디래 여기 감시하는곳이 없는데 여기 그냥 문이 열려있는데 문이 열려있어 나가자 빨리 어 이 왼쪽에 그냥 나갈수있나봐 여기 밖아냐 어 밖인데 어 뭐 가득해? 뭘 대야되나봐 헉 길이 어디지 설마 이대로 이걸 타르기라고 하진않겠지 와 운동하러 여기까지 나온거야? 우리 운동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나온거야? 와 심한데 어 일로와보게 친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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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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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거기입니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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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너무 아파서 좀 숙여야겠다 어허 허리 아파 어허 허리 아파 어허 어허 일로 가봅시다 그쪽으로 갈거야?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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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가면은 하수구잖아 아 이쪽으로 가면 안돼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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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가보자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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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헜 뭐 요러니까 요게 뭐야 올라와 말하러 jurisdictions 탈출 훌 우리를 이렇게 치마 오늘은 이렇게 지방이랑 같이 누명을 써가지고 우리 누명 쓴 거거든요? 우리 나쁜 짓도 안 했거든요? 맞아요 내가 저번에 은행을 좀 털긴 했는데 지방이는 그걸 몰라 그래서 나는 나쁜 짓도 안 했어 나도 은행 털었어 어? 언제? 은행나무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